세계에서 한 사람뿐이 없어요. 행련목설이. 그러니까 자신감을 하세요. 저한테 죄송할 게 없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이번에는 작년 그 작년에 우리 회장님이셨어요. 이성실 회장님. 구, 저는 그렇습니다. 구이성실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옛날에 제가 신청을 했어요. 향수라만 보네. 정말 맛깔스럽게 잘하셔. 여기 올라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늦도록 이렇게 자리에 배운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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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요 Essek-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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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